최근 인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로 차량 수십 대가 망가지고 단전 단수의 주민 수십 명도 무더위에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전기차 충전기의 90%가 지하에 설치된 걸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하얀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곧이어 폭발과 함께 차량의 불길에 휩싸입니다. 파손된 차량만 70대가 넘고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돼 일부 가구는 무더위에 피난 생활을 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폐쇄된 공간이라 화재 진압 장비도 들어가기 어려워 지하 충전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보다는 지상의 공간이 개방돼 불을 끄기 편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KNN 취재 결과 부산의 전기충전기 가운데 90%가 지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계상, 구조적인 공간상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고요. 소방은 화재 진압을 위해 지상의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지하 4층 이하는 전기충전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불이 났던 청라아파트 역시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만큼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 예방을 위한 전용 장비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인교 소방사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민간기업은 전담팀을 꾸려 지하 전기충전기를 지상 가까이 옮기고 방화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부족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